진짜 부자인 사람 vs 이 새끼는 뭐지 배려 넘치는 부가티 보통은 이렇게 되죠 야 나 비싼 차니까 내 옆에 대지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옆에 대는데 이분은 반대로 됐어요 두 자리 처먹은 벤츠 에이클 아니 꼭 벤츠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 자료는 그런데 실수겠지 그죠? 아니야 실수가 아닐 것 같아 내리면서 다 보지 않을까? 보통 내리면서 하긴 하잖아 내리면서 아 두 자리 제대로 먹었나? 어우 잘해 예 멋있습니다 데뷔하세요 아이돌 편의점 알바생 긴장 포켓몬빵 할로윈 한 장판 출시 예고 야광띠부실로 에이 야광 못 참거든요 그 편의점 알바하시는 분은 좀 포켓몬 혐오증 걸릴 수도 있겠다 잘하면 어 거기다가 이브이야 그 팬이 많잖아 어 오 개 이뻐 너무 이쁘다 이거 와 토끼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리기로 한 호주 사람들은 토끼의 99%를 죽이고 하지만 살아남은 그 토끼들은 그 바이러스에 견딜 수 있는 내성이 생겨 단 1%죠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대요 이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완벽하게 없애기? 토끼처럼 살자 완벽하게 죽이기는 저의 역겨운 생각이었고요 토끼처럼 살자가 뭘까요? 네 많이 인류에 이바지하는 그런 삶을 일론 머스크 행님처럼 일론 머스크 행님처럼 일부 다 처제라고 어 약간 에구? 어 약간 몇 초 정도 지나가는 배경을 만들고 있는 거래요 지금 배경 만드는 거야 이게? 몇 초 정도 지나가는 배경 만드는 건데 저게 정말 낭만이지? 요즘에 애니메이션 많이 나오지만 저때가 일본 애니메이션의 절정이 아닌가 신선하네 배너 콜 미쿠 미쿠한테 전화해야 돼 How to draw boobs? 가슴 어떻게 그리냐 어몽거스를 그리면 된다 순 없지 이거 어? 어몽거스가 이렇게 좀 다리가 이루어져 그냥 끼워맞추기잖아 개같이 별망 네 네 어 예지 헉 샀음이 샀음 아니야 얘 지금 여행이래 아우 왜 푹푸다 언니 말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진짜 아니 아니 하람자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한 번에 fok 해야지 이렇게 이걸 막 이러니까 안 되지 자연에 양보하세요 저번에 거유매매대로 배경했더니 선생님이 뭐라해서 무난하게 바꿨대요 난 절대 바꾸기 싫었는데 선생님이 좀 하라네 1코 못하네 1코가 뭔지 몰랐는데 나 알게 됐어 1코가 뭐냐면 일반인 코스프레 그러니까 내가 십덕인데 오타코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일반인 코스프레 내가 1코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까? 난 잘하니까 프로필 보여줄 자신 있어 극장판 5등분의 신부 보러 갈 사람은 톡하삼 이거 보고 진짜 톡하는 사람이 있을까? 예 과연 있을 수 있겠다 아니 나도 5등분의 신부를 만약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 나도 혼자 보는데 같이 볼까요? 이럴 수 있거든 어 파티 매칭 하는 거거든 일반인의 정의가 저랑 달라요? 그러게 이 정도면 일반인 수준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네 사람마다 다르니까 에이스는 죽은 거지? 세상에 저거 엄청 크니까 비쌀 텐데 그죠 수백만 원 어 뭐야 드릴이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거 같아 귀여워 이거 한 300만 원 정도 한대야 300만 원 100만 원 어? 하하하하하 톰과 제리에서 톰처럼 걷기래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오 오 개울받게 일부러 그랬지? 아하하하하 개울받게 일부러 그랬지? 이거 볼려고 눌렀는데 유 79달러는 큰 돈이란다 대체 10달러를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냐? 하하하하하 아 환율이 실시간으로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비싸지니까 달러가 말하는 사이에 실시간으로 일본의 평등이라는데 아 치마가 바지가 됐어요 치마 말고 바지도 입게 해달라고 건의했는데 당연히 허용해줬대요 근데 가만히 있던 남아세 눈도 치마 입게 해줬대 그치? 가만히 으아아아 이게 평등하긴 하네 여자애들 치마 입는 거 봤는데 치마가 편하긴 하겠더라 치마 입는 동아리가 있어요 남자들? 아니 뭐 치마가 편하다는 거지 뭐 언제 입고 싶대? 아 편해 보인다 까지가 그냥 거기까지지 호기심까지지 그걸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어 나는 어? 호기심과 행동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네 내가 만든 밈을 디코에 올림 디스코드에서 좋은 반응 없다 생방송 중에 내 밈이 나온다 내 밈이 지산전으로 빵 터지게 했다 유튜브에 영상 썸네일이 박제가 됐다 그게 그렇게 좋아? 어? 채팅친거 박제대면 세 번 돌려본대 세상에 세상에 좀 무섭다 네 내 자전거가 왜 당근에 아파트 돌던 초등생 아홉대 훔쳐 올렸다 어... 야... 머리가 초등학생인데 훔쳐가지고 당근에 팔 생각을 네 역시 엄복동의 나라하고 대단하네요 초등학생이 저 정도면 DNA 각인돼 있대 왜 하필 자전거일까? 이유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 생각이 잘 안 나요 여러분이 댓글 달아주세요 왜 우리나라는 엄복동의 나라인지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 고정 댓글 올려드리겠습니다 글쓰기 소설 작가 직원 구합니다 라디오 사연 같은 글을 창작하는 일이 왜요? 네이트판의 고부 갈등 부부 갈등 시부모와의 갈등 저기요 갈등을 창조하시는 건가요? 이게 인터넷에 있는 글은 보고 그냥 어...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야지 그게 막 팩트다 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 이런 게 너무 많아 제발 아이디 정지 풀어주세요 3만일 동안 게임 서비스 정지라니 연구정지 같은 거 당한 거죠 2010년 고객님의 감독명 니...으...에...에...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감독명 판단돼서 감독명 변경권을 지급해 드린 것을 확인되었다 교체하지 않으면 불이익 당할 수 있다 1회 무료로 드렸으니까 교체하라고 했는데 영자...에...에...에... 감독명 사용해갖고 어... 죽을 줄을 졌네요 저도 방송하다 보면은 이렇게 밴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씩 밴 하면은 메시지가 올 때가 있어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할 테니까 풀어주세요 진짜 웬만하면 풀어드리는데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닌가 이게 실수가 아니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 풀어주면 다시 한다? 진짜 신기해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양파야? 사과... 사과는...사과구나? 양파 같아 저거 돈 주고 팔아놔도 되는데? 복학했을 때부터 계속 눈에 들어오던 신입쌤 존예녀가 있어서 그동안 친해지려고 잘해주기도 하고 많이 챙겨주고 어느 정도 호감 샀다고 생각해서 어제 고백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는지 좀 표정이 굳더니 그냥 도망치듯 가버렸대 지금까지 연락도 없길래 밀당인가 하고 마지막 이만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밀당일 일은 거의 없지 이게 밀당이면 로또지 뭐 로또 사야지 다른 애가 선배 선배 때문에 지금 소영이 울고보고 난리 났대 사람 많은 데서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사람 많은 데서 그랬어? 그리고 솔직히 선배는 좀 주제를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최소한 여자를 사귀시려면 어느 정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 꾸미는 것에 선배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폰 배경에 이미 본인 와이프가 있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알아가는 거죠 누가 처음부터 잘해 너드남이 좋다며 너드남 뜻 이게 너드남이 너드남 일단 안경 꼈는데 강동원이 안경 낀 이런 거 있잖아 너드남이 아 주먹이 그냥 불끈 내가 그래서 얘 싫어하잖아 완전 플레이보니처럼 뭔가 잘 노는 그런 인싸 느낌인데 너드남 이런 거 스파이더맨 나의 스파이더맨은 토비밖에 없다고 토비 맥과예요 그게 스파이더맨이지 어디 저 인싸 같은 이런 기생오라비 같은 애가 잠깐 좀 화났네요 그래서 불행한 거야? 속이 뻥 그래서 여친이 죽은 거구나 속이 뻥 가오개 개 같지 않아요? 로켓 같지 않아요? 우리 편도니까 유기견에게 맥 너겟을 줘봤다? 강아지 어디 있어? 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야 어떻게 저렇게 맛있는 걸 안 먹지? 너겟은 몸이 안 좋은 걸 아는 것인가? 어제 조별과제 안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제 햄스터가 제 펜을 뺏어가 버리는 바람에 제가 조별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귀여워 햄스터 너무 귀엽고 웨이트 더 팍 업 샤무라이 어? we have a city to burr 아하 하하핳 하하핳 기가체드가 됐어 기가애플 네 하하하하핳 하하하하핳 음 네 어떤 유튜버가 투표를 했나봐요 싸울 굿맨이랑 슈얼크랑 뭐야? 하하하하핳 오우 하하하하핳 하하하하핳 소리가 너무 재밌는데? 하하하하핳 소리가 삐숭 카 heritage 로제 하하하하 아니 소리 중독되네 이거 군대있을 때 관등산명을 대면 이병안해용 이렇게 되거든요 인사할 이름이 안해용이야? 하하하핳 하하하하하하 이병 안해 용 하하하하핳 너 저녁 안에 할거야? 동정 안해 용 하하하하핳 디스컷 유으으으욱 어 이거 뭐야 아 아 제발 제발 아